마지막에 시원하네요 조금 짧아서 마지막 시원한데? 밀림이네 밀림 정글같은데 판매수 바닥에 직진 직진 나무리를 막아 놨어요 제가 그거 드릴게요. 나무를 막아놨어요. 그것만 들어가면 끝이 확실해요. 아까 임도 올라오는데 계속 내려가네. 그럼 백천 저 밑으로 나오네. 불닭. 불닭. 그럼 왼쪽으로 삭끗기는데. 멘토리 멘티로 가는거 같은데. 오래간만에 씻었으니까. 아 재밌어요. 저 한번 타봤는데. 마사토 내려막길은 속력을 완전 줄이래. 제동 안된다. 이게 또 왼쪽 확 꺾이거든요. 달리다가 뒷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됩니다. 일단 뭐 이북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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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큰데가 좀 잘라야 되니 황새 760cm에다가 780cm 하니까 차이 나네요 760cm에다가 만나면 안 돼 이 나무 요거 직장은 된다 그냥 불이 여기로 왔답니까 옛날에 여기로 왔었다 오케이 이거 이제 쇼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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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줄줄줄줄 줄줄줄줄 흐르네 그냥 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 오늘 뚝빵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오 여기 있구나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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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oc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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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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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잘 보내세요?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잘 탔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하고 올라갈게요. 추석 세고 봅시다.